월드비전이 동아프리카 국가 아동들이 극심한 기아 사태의 직면에 있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. 월드비전은 동아프리카 국가 약 800만 명의 사람들이 최근 극심한 가뭄과 메뚜기 떼의 습격,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밀 수급 문제 등으로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 놓여 있다고 전했습니다.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로 밀 가격이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며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식량 지원이 없으면 영양결핍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까지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.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